윽박이 대상 받고 싶어요 아프리카 TV 어플 점수 이색 현장 투표 한번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건 아니지 아 지네 집 쓰레기를 왜 여었다 갔다 버려? 일단은 오프로드 하러 온 김에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 싹 다 이렇게 청소를 해보려고 했으니까 지금 윽박이 착한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냄새나는 거 아니냐고? 냄새나면 괜찮아요 속으로 욕하고 여기다가 몰래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 속으로 제가 저주할 거예요 뚝배기 아니 이거 개집 아 형들 개집 존나고 꽉 차는데? 아 제 차에 다 쪼봐가지고 다 안 들어가네 형 야 새끼야 쓰레기 버려가려고 와 형님 이렇게 꽉 차기 싫었는데도 이게 남네 형님분도 이따가 와주신다 하니까 형님분도 차에 썰다 집어넣을게요 자 일단 수레형님 먼저 오셨습니다 오오오 아 형님 형님 형님! 아 박지 마세요 형님 저 이거 색깔 다시 칠해야 돼요 아 형님 박지 마세요 색깔 다시 칠해야 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 수레형님 저 색깔 다시 칠해야 돼요 여기 웅덩이 조그맣게 하나 있거든요 그냥 교수님 먼저 앞장 서십니다 오오 저도 저길을 한번 지나가 볼게요 저길 근데 외국 오프로드 영상보면은 요런데 막 지나다니잖아 근데 제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? 그냥 쭉 한번 가볼게요 이야아 차 바꾸더리 그냥 아 시시한데 와하하하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껌인데? 예 보드팩이 강한 차예요 제 차는 와 지금도 제가 빙빙 아 잠깐만요 껌인데? 예 차 빠진 거 아니고요 예 차 빠진 거 아닙니다 어 봤죠? 나왔습니다 아 개쫄왔네 아 핸들을 살짝 틀어서 가시네 오케이 요기 앞에 한번 가보자 형들 요기 앞에 잘 보세요 와 씨 와 진흙 다 들어온다 형님 밑에 보여드릴게요 오 지나왔어요 지금 와 씨 와 진흙 미쳤는데 와 와 형들 나 진짜 엄청 멋있어 형님 보셨죠 형님 뭘 봐? 진짜 운전 잘하는 거 뭐 운전이냐 차가 잘 나가는 거지 락이 다 걸렸는데 네 바퀴가 다 예? 야 이게 달릴 때 뻘받에서 하이 놓고 가다가 부하 걸릴 때 로로 놓는 거야 아 그래 형님? 아 핸들 너무 꺾으면은 이게 밀지를 못해 아 일자로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푸르는 거야 아 오케이 형 저 한번 찍어주세요 형님 뭘 찍어주세요? 저 여기 한번 지나가는 거 자랑하고 싶은데 아 너 또 지급했어 카메라맨으로? 시키 이제 별걸 다 시켜 형님 핸들이 제 맘대로 안 움직이는데 그건 당연히 나도 네 맘대로 내가 안 돼 어 송송투님이 별풍선 10개 아 송송투님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우야 많이 컸다 많이 컸어 핸들 그렇지 아우야 아 좋아 좋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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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차박구더리 장난아닌데 자 이제 그러면 대장님 오셨거든요 대장님 출발 아우 대장 그냥 오지 아 그러겠죠 형님 단에 기별도 안가 뭐야 진짜 그냥 오시네 와우 일부러 퍼포먼스 해주시는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이게 뭐야 하하하하 형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있으면은 저기 무대뽀님 올 거야 아 무대뽀 형님 여러분 무대뽀 형님들 오시다가 무대뽀 형님들 오늘 에이스만 왔어 오늘 에이스 오늘은 파워카님들 에이스 형님들만 들어가 예? 들어가 아 들어가라고요? 어 한 번 더 해봐 아 예 알겠습니다 길게 한번 돌여볼게요 차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아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? 어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예스 아 차 빠지 절대 안 빠지고요 아 진짜 절대 안 잠시만요 와 이거 카메라 고정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윽박이의 목표를 보여드릴게요 윽박이 목표 역시 윽박이는 운전을 못해요 저게 저게 힘으로 저렇게 밟는다고 나갈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운스를 줘야 되는데 윽박이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밟고만 있어가지고 차가 못 나가는 거예요 아 지쳐서 내리려나 보네요 내렸네요 지쳐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형아 부숴죠? 이게 바로 쇼매십이라는 겁니다 제가 나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낸다고 이 새끼앞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잖아 그러면 절대 못 빼 자 여기 선수 교체 어 잠시간요 선.. 자 잠시만요 선수 교체 됐거든요 제가 수루 형님 탔습니다 수루 형님 수루 형님 누구보다 빠르게 남짓같은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사는 바기 와우 형들 일단 차 힘은 장난 아니죠 지금 오케이 형님 감사합니다 차 잘 만들어 주셔서 어? 형님 엔진 열차 써요? 어 뭐야 뭐야 이거 형님 너 시각 풀났어 어우 나 무슨 꿈 꿨는지 모르겠는데 아 괜찮아 아 괜찮네? 형님 괜찮대요 자 이제 형들 저수지 들어갑니다 저수지 그리고 여기는요 벨트를 매는 게 더 위험한 곳이에요 차가 전복이 되면 나와야 되나 근데 낑겨요 낑겨 안전벨트 매면 더 위험해요 아 저수지 도착 형들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대박이구요 아 차 빠지신 거구나 와 형들 여기 장난 아니다 진짜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그니까 지금 저희의 목표가 뭐냐면요 이 길을 지나와서 여기를 지나가는 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나가 닫혀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빠졌는지도 보여드려야겠죠 근데 여기 빠졌어요 여기 여기가 나와 여기 네 이제 대포 형님 여기 지나간다고 하십니다 대포 형님 네 대포 형 거랑 렛츠 고 지나간 대포 손 몇 개 과연 다음 다음 갑자기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마지막 남았거든요 언덕치기 뭐야 갑자기 1호 차 대장님 열받았습니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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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들어가시는데 내가 내다 이야 여러분 이게 윽박이 예 저 3호차 시작할게요 어 갑자기? 갑자기 파이팅 어 쟤는 이제 차 빨로 가겠지 쟤는 운전실에서 차 빨리잖아 운전이 너무 야 여쭙이나 제가 한번 택배 좀 닫겠습니다 야 너 하이야 로우야 로우지 아니 하이로 놓고 가야지 막 지지고 갈 때 하이로 놔야지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난 일단 못 나갈 것 같던 이유 그래 가능합니다 야 승현 씨 나가봐 얘 빠졌는데 이거 아휴 나가리 나가리 야 던킨 도너츠 됐다 야 맛있겠는데요? 제가 이거를 원했어 야 맛있겠네 먹어봐 아 먹으라고요? 알겠습니다 자 형님 먼저 아 일단 슬쌔기 지금 잘 나와주고 있어요 타서 저기 나와야 돼 한번 더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재도전 갑니다 여러분 포기란 없다 이거 조라이 아니야 이거 하하하하 삼매지면 위기 빡 빼고 다시 2차 도전 2차 도전만에 못 빠져 나간다 야 너 뒤에 밟힌다 네 타 타 핸들 핸들 네 타이타이 밟아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타 타 나와야지 네 자 2차 도전 가면 됩니다 바이로 놓고 가 네 어 거기서부터 쏴 바이버 쏴 바이버 바이버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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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 야 어디가 가 그냥 가 앞으로 가 가 그냥 가 쭉 가 쭉 가 가 갈 수 있어 가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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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 왜 옆으로 가 하하하하 걸렸어 도와주겠어 야 아니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못할 수가 있지 사람이 아니 제가 짬밥이 있는데 그래도 아니 차 만족은 뭐하냐구요 아니 차를 내가 3일 동안 만든 건데 밤새고 밟아 오 너무간다 으아 어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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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 새 ró 어디야 어디여가는 건데 하하하 아 우린 못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하하하하하하 아아 성공 요즘 바운카 바운카 미친놈 미친놈 야 야 야 안 빠져 200만 빠져 야 내가 안 빠진다 미쳤어 와 감사합니다 와 근데 어 추워 야 자 달려 갔다와 할 수 있어 자 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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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의 방송 열정 감사합니다 와 어 그냥 뭐 간단한데 이게 오픈다 아니겠습니까 하하 ventil고 하하 아 으 здес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